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놈들이 아내까지 노릴 줄은 몰랐어. 다 제 탓이에요. 놈들? 그게 누군데? 대체 뭘 노리는 거야? 아빠가 찾던 그 유물이요. 세상에. 라라. 그러니까 하지 말랬잖아. 그냥 저 사람들한테 다 줘버려. 그럴 수는 없어요. 침착해요. 곧 풀어드릴게요. 어떻게 해야 돼? 어떻게 해야 돼? 깨, 깨, 깨! 으잇! 깨, 깨! 건드리지 마! 살려주세요! 제발! 말해! 아들! 이 나쁜 새끼야! 신선이 원칙은 어디 있지? 그만! 몰라!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른다고! 됐어. 정말 모르나 보네. 뭐야? 설마... 아나... 어떻게 된 거죠? 아... 말도 못해! 당신이... 이 나쁘다! 내 말을 들었으면 좋았잖아. 기어이 여기까지 와버렸구나. 원하는 게 뭐죠?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어. 찾는 게 같잖아. 우린 너 같은 사람이 필요해. 인생을 걸 목표를 원하지. 우리가 목표를 줄게. 헛소리하시네. 트리니티가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요. 거절하겠다고? 꿈도 꾸지 마세요! 이제 알겠어. 우리 아빠한테 접근해서 가깝게 지낸 것도 다 트리니티를 위해서였어요? 사랑했던 건 진심이야. 네 아빤 집착 때문에 무너진 거야. 그 유물로 뭘 하려고? 세상의 공기에서... 아빠의 명예를 되찾으려고? 정말 순진하구나. 라라 너는 아빠만 따라다니는 겁 많은 어린아이 같아 보여. 죽여버리겠어. 아니. 아직이야. 우리가 함께 역사를 만들어갈 수도 있어. 잘 생각해봐, 라라. 잘 생각해봐, 라라. 잘 생각해봐. 가만 안 둘 거야. 죽어봐! 저 친구가 좀 못돼 먹었죠? 혼자인 줄 알았는데... 나도 그럴 줄 알았죠. 이것도 인연인데 통성명이나 하죠. 됐어요. 내 나갈 거니까. 건스탄틴은 참을성이 없어요. 나도요. 그러네요. 멋진데요. 나도 좀 꺼려줄래요. 내가 왜요?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...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... 사람 믿기 힘든 세상인 것 같아서... 혼자서는 멀리 못 가요. 갈 때까지 가봐야죠. 뭐하는 놈들이죠? 정신이 누군지. 저의 장신이 누군지. 그러나, 그가 넌 한자리, 그를 잊지 않으니... 어떻게 해? 그를 잊지 않으면... 요정하게! 그가 하단 말이죠. 이리와 함께. 기를 잊지 않으면... 그는... 당신이 찾는 걸 그들도 찾아요. 하지만 절대 못 줘요. 안 주는 게 아니라요? 무슨 차이가 있나요? 있죠. 선택의 차이가. 날카롭군요. 여기로 바람이 들어오고 있어. 뚫고 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. 그걸로 뭐하랄 생각이죠? 생각나면 말해줄게요. 조심하세요. 아리였겠어요. 그럼 빨리 여기서 나가야겠네요. 아무튼! 이거 어찌 위치합니다. 감사합니다.